자, 저의 정보는 정보가 필요합니다. 쓸모없는걸... 나군에서 추방할 수 있습니다. 그럼,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. 시가라 너 사오시네. 제인드 브레이크 제정돈할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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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뒤를 부탁드립니다. 교사로서 학생들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. 학생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냐고? 아하, 그렇게 보였구나. 달콤한 거라면 하루 종일도 먹을 수 있어. 카멜레온 눈은 꼭 롤리밥 같아. 깜찍해. 차메끝 다빔끝 차메끝 Uh... 어kl끝